무료 4년 3개월만에 정규 9집 앨범 무료 인프레스로 다시 돌아온 저희는 상남자 중의 상남자들 정연! 무료 1개월드다! 오늘 발매된 앨범 아시다시피 원테이크로 한방에 넘어였습니다. 오늘 이 쇼케이스에서 전세계의 첫선을 보이는 이 쇼케이스에서 앨범의 파이팅 그대로 여러분께 공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앨범은 음원용 앨범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 공연용 앨범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남의 노래에 대한 발매를 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앨범에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할테니 미친듯 놀아주시기 바랍니다. 미스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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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가겠습니다. 다시 통합니다. 미스테리 미스테리 Menata 그렇죠 미스테리 날 통화했다 했잖아 어디 숨어졌던 나의 일 우리가 먼저 다가와자 손놀이가 먼저 잡고 키스도 먼저 나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달도 믿고 싶다고 내 숨이 풀동기 다 잡고 보내라고 했었잖아 하하하 알 수 없어 이유를 모르겠어 오해 내 그 도점이 나를 버린ktor 눈을Louум이 흘렸어 다 comprehensive 일 원래가 군 Jong-un 아니야 아들아 있잖아 춤추시는 분인데 춤이 순서를 쓸 수 있잖아 처음이야 이런 이유 난 그저 이 사람을 말하고 싶어 사랑한다고 말하긴 해 전소년나봐 그저 그 깜찍 착각 써야 했나 알 수 없어 이유를 모르겠어 오 베베 이 문장이 나를 보일 거라 난 다해줬어 시간보다 더 어서 오 베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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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necess 이유를 오 베베 오 베베 오 베베 소울에 누구를 보라고 잃은 날 아직 잊지 못해 난